이번 시간의 주제는 배열과 반복문입니다 배열과 반복문은 각자 놓고 보면 좀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굉장한 케미를 발생시키면서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정말 그런지,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습 파일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aarray-loop.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세트에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구 결과일 수도 있고, 뭐가 내건 가네요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갖게 됐어요 아주 실용적이고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숫자라고 간주해 주세요 그래서 이 숫자가 예를 들면 1, 400, 12, 3, 14, 5 이런 식으로 한 1억 개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다 더하려면 반복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복문은 while로 시작해서 중괄호 안에 반복되어야 할 코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문을 몇 번 반복하겠다고 하면 i라고 하는 관습적인 이름의 변수를 써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을 기존의 i 값에다가 1을 더하는 형식으로 1씩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조건을 i, 그리고 i를 몇보다 작게 여기 지금 숫자가 몇 개 있어요? 5개니까 5보다 작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? 이 number에 들어있는 저 각각의 값, 영어로는 element, 한국어로는 원소라고 합니다 저 element들만큼 반복문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console.log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 number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꺼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여기에 대가로, 그리고 여기에 신의 한 수인데 i를 딱 넣으면 됩니다 해볼까요? node.syntax.array-loop.js라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을 하나하나 꺼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값이 1억 개라면 1억 번 출력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배열을 반복문에 돌려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조금 부끄러워요 프로 개발자들이 보기에는 왜요? 만약 여기 있는 데이터에다가 제가 이렇게 숫자를 추가했다고 쳐봐요 그럼 문제 없나요? 실행시켜 볼까요? 여기 제가 추가하면 많이 출력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데이터를 이렇게 끝에 있는 거 두 개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? 끝에가 undefined가 뜹니다 왜요?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숫자 5를 적어놨기 때문이죠 정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저기 있는 5가 number의 원소의 개수만큼 다이나믹하게 달라질 수 있다면 이 코드는 훨씬 더 실용적인 코드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number.length라고 하면 되겠죠 해볼까요? 34가 나왔고요 이 끝에다가 제가 데이터를 일단 지우면 보시는 것처럼 탄력적으로 다시 34를 복원하면 어때요? 34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문이 갖고 있는 특성과 또 배열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절묘하게 결합시키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을 한 번 더 해볼까요? var.total 이라고 하는 변수를 저는 하나 만들었고요 저 변수에다가 변수는 기존의 값에다가 number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console.log 여기에다가 total 00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해볼게요 하나, 둘, 셋 보시는 것처럼 447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억 개고 그 데이터들이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걸 하나하나 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단 배열로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복문을 통해서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실용적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실용적이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두 배열과 반복문의 이 콜라보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마 감동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과 반복문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